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높은 기온과 함께 완연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0.1도로 어제보다는 4,5도 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4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포근하다 못해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고요.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담양 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여수 20도, 보성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영암과 강진 24도, 완도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6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